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순천시는 박람회 이후 정원을 매개로 한 생태도시 기반 위에 새로운 문화도시로의 전환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 12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 돌파를 시작으로 개장 190일 만인 지난 7일 목표 관람객 800만 명까지 무난히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6명 가운데 1명이 순천을 다녀간 겁니다. 정원 박람회의 수익금도 314억 원으로 목표치 대비 124%를 달성했고 정부 기업의 투자와 도시 브랜드 향상 등으로 이어진 후광 효과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들 우주 산업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포스코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산업들 그리고 리조트에 대한 산업들을 이미 투자를 해서 완성이 됐거나 진행 중이 있거나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가진 산업단지가 분양할 데가 지금 없습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폐막을 20여일 앞두고 프레스데이 행사를 갖고 정원박람회 폐막 뒤 도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정원을 매개로 한 생태 도시 기반 위에 확장성이 큰 애니메이션 산업을 더해 새로운 형태의 도시로 창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디즈니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 도시를 창조해내겠다는 겁니다. 문화의 옷을 입혀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단순한 이 정원 하나만 가지고 꽃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박람회를 치르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완성해서 보여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순천시가 이제 생태의 문화를 더한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발 앞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올해 여수를 찾은 누적 관광객이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추석 연휴에 45만 명이 한글날 연휴에 내는 17만 명이 여수를 방문하는 등 그제 기준으로 관광객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여수 엑스포장과 돌산공원 오동도 등입니다. 여수시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많은 세계총회 등 하반기에도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어 관광객 천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참가 관람객이 3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원도심의 중심 중앙로 일대에서 개최된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주최측 추산 30만 명에 이르는 상황을 이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는 이번 페스티벌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맛과 문화예술을 추구하고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사회와 동반 상생, 성장을 도모해 의미가 더욱 컸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토종고래 상둥이 5마리가 여수 계도 일대 해역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생생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시의회와 환경단체는 이 일대를 상뱅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계도 인근 앞바다. 호흡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온 상뱅이의 등이 잔잔한 파도 사이로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5마리의 상뱅이 가족들이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수 앞바다 중에서도 상뱅이가 자주 보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어민들의 그물에 걸려 익사하는 혼외구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토종고래 상뱅이. 지난 8월 여수시의회는 상뱅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특히 상뱅이가 자주 출몰하는 계도와 금오도 사이 해역이 보호구역 후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어민들이 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진 않을까 우려하는 탓에 보호구역 지정은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측은 내년 초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만들어 상뱅이 보호와 어민 소득 보전을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하며 어민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에서만 사체로 발견된 상뱅이는 40여 마리. 올해에만 벌써 2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개체수 감수가 이어지면서 상뱅이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순사건 제75주기 추념식을 앞두고 전남 곳곳에서 전시와 현수막 설치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벌라남도는 오는 19일 고흥에서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을 열고 많은 사람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서 전시와 연극, 특별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추념식 당일 고흥문화회관에는 박금만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며 도청 윤선도홀, 동부청사에서도 사진과 그림, 만화 작품 등을 선보입니다. 벌라남도는 동부청사와 고흥군의 대형 현수막을 비롯해 동부권 6개 시군의 협조를 받아 추모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들의 창업률이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남 복회의원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고흥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92명 가운데 스마트팜을 창업한 수료생은 38명으로 창업률이 4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수료생 규모에 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가 적다며 지자체에서 간척지, 농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체전 기간 가장 큰 걱정 가운데 하나가 교통 대란입니다. 교통 혼잡이 생기면 선수들의 경기력 하락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지역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지자체와 경찰이 각종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 도심 신호등마다 경찰이 배치돼 있습니다. 전국 체전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정체 구간은 경찰이 수동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됩니다. 목포 3호 광장에서 옛 목포 경찰서를 지나 목포종합 경기장까지 구간은 전국 체전 개회식 때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소에도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보니 경찰과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교통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혼잡 및 정체 구간에 대해서 강도 높은 관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목포 지역 주요 교차로 등 도심 곳곳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율 차량 2부제도 시행됩니다. 목포시는 목포역과 목포버스터미널 등 곳곳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자율 차량 2부제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율 차량 2부제 홍보를 위해 목포역에서 목포버스터미널까지 거리 행진 캠페인도 이어졌습니다. 시민 자율 차량 2부제는 오는 19일까지 9일 동안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각각 운행이 자율적으로 제한되는 방식입니다. 선수들이 신속하게 이동해서 최대한의 기량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전국차전회에 성공적으로 개최됩니다. 목포종합경기장 인근에는 10개의 임시주차장이 설치됐으며, 개폐식 날에는 주차장에서 주경기장으로 가는 29대의 셔틀버스도 운행됩니다. 전국체전기관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와 과속, 꼬리물기 금지 등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올해 세입 결선을 막기 위해 전남 일부시군이 여유자금을 상당 부분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와 영암군, 신안군은 2022년 결산상 여유자금 90% 이상을 올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광양시의 사용률은 95.5%로 여유자금 910억 원 가운데 869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여유자금은 매해 결산 시 지출보다 세입이 큰 경우 남은 차액을 적립해놓은 금액으로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107곳이 올해 여유자금을 70% 넘게 사용했습니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하는 남도영화제 시즌1이 어제 오후 6시 순천만 국가정원 오천 그린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개막 직접 작품은 국내 1세대 조경사의 이야기를 담은 정다운 감독의 땅에 쓰는 시로 엿새 동안 모두 26개국 98편의 작품을 상영합니다. 영화제는 가을밤, 영화의 정원을 거닐다른 주제로 경연, 동행, 풍광 등 5개 분야를 구성해 차별화를 뒀습니다. 특히 경연 분야에서는 첫 회에도 단편 576편, 장편 60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25편이 선정돼 상영됩니다. 광주시의 주력산업인 제조업계에 큰 파고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주력 기업의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과 생산물량 축소에다 해외 무력총돌로 유가 오름세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데이유 위니아 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 위니아 전자에 이어서 대유플러스, 그리고 최근엔 주식회사 위니아까지 줄줄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줄잡아 2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위니아 그룹 1, 2, 3차 협력사들의 연이은 손실 등 지역경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지역경제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급여가 500개 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고요. 1, 2차 협력업체들의 피해액은 업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가전의 주축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생산물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비 위축, 가전업계의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협력업체들의 수중물량 감소라는 직격탈을 맞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안과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 하나입니다. 안정세를 유지하던 국제 유가도 최근 오름세를 유지하는 등 심상치 않습니다. 광주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최근 1,760원대까지 치솟는 등 상승 곡선을 긋고 있고 경유 가격 역시 지난 7월 1,360원대에서 최근엔 1,670원대로 1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광주 지역 경제는 2년 가까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15개월 연속, 2년 연속 이렇게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경우는 광주 상공에서에서 경제 조사를 하는 일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력 기업의 위기와 생산 축소 그리고 해외 전쟁과 유가 오름세 여파가 동절기를 앞두고 지역 경제 전반과 서민 가게에 큰 먹구름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규입니다. 광양 출신의 장애인 볼링 선수인 신백구 선수가 2023 싱가포르 오픈파라 볼링 선수권대회에서 개인 종합 우승 등 4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